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소통하면 모두 내 편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한창욱지음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라도 내 편을 만들고 싶다면 말의 품격을 높여 소통해야 합니다. 존중받으며 잘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기에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 자존감을 더욱 채워주는 품이 있는 소통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대화에 능숙하지 않아서 호감을 사려다가 오히려 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소통은 나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 내 편도 적이 된다.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회사에서 소통의 달인이 되는 법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로 소통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통의 달인이 되는 핵심 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낙관을 벗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신뢰해야 세상이 내 편이 되고 내가 지워버리면 실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행을 관찰할 때 진정한 불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웃어야 합니다. 꿈을 떠벌리면 나와의 약속이 됩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성공을 이릅니다. 성취감을 맛보려면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고 남의 멋진 삶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칭찬은 최고의 선물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욕망을 줄이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인생이 보이고 잘못은 감추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때론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려서 비방하지 말고 지나친 과시는 반감을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인 말은 내뱉지 말고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싹둑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막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한 자책은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용모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는 대화에 집착하지 말고 인맥은 평상시에 관리해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퍼뜨리지 말고 자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를 가로채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확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센 척할수록 경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추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점점 줄여나가고 상대가 감추고 싶어하는 상처는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화는 폭력이므로 조심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향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아끼고 존중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는 즐거움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우리라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하며 관심을 기울이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경청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표정과 몸짓은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칭찬은 나를 빛나게 하며 공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정보가 정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이며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결점은 결속력이 있습니다. 원하는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추임새는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며 힘들어할 때는 용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과오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분야가 달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감성으로 설득하고 불필요한 심리전은 마음을 멀어지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비전을 갖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앞에 서야 합니다. 호의는 쉽게 잊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화재로 삼고 베스트셀러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욕구를 채워주면 내 편이 됩니다. 전문가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웃음이 마음의 빗장을 봅니다. 호기심을 이용하면 설득이 용이해지고 흔하지 않아야 소유욕이 생깁니다. 사과할 줄 알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앞말이 사실이라면 뒷말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감이 설득력입니다. 한결같다면 신뢰할 수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훌륭한 비유는 설득력이 강하며 친절히 마음을 흔듭니다. 최고의 처세술은 정직입니다. 가끔은 침묵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정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태도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적인 정보 교환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듯한 접속 부사는 피해야 합니다. 칭찬의 기술을 익히고 윗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명감이 가치와 능력을 높여줍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보게 해야 합니다. 확실하고 명료하게 대답하고 감사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고민이나 불만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낙관을 벗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대개 낙관과 비관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몫으로 긍정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자상한 어머니 같은 낙관을 선택합니다. 반면 부정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외계 생명체 에일리언처럼 끔찍한 비관을 선택합니다. 긍정 마인드는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끔찍한 에일리언보다는 자상한 어머니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입 밖으로 소리 내서 최대한 자신 있는 목소리로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한 말이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면 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면 손을 빼라 라는 바둑 격언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밀려들 때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상책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성공을 이룹니다. 나는 꼭 성공할 것 같아. 행동의 전제의 조건은 생각입니다. 인간의 뇌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순간 그것을 미리 맛볼 줄 압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를 상상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행복한 사람을 상상하면 삶의 기쁨을 성공한 사람을 상상하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예감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존감은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누가 도움을 주려 해도 감사히 받지 못합니다. 모두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는 방법 또한 잘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성공하면 몹시 부러워합니다. 자극을 받아 분발의 계기로 삶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성공을 타고났거나 운이 좋았기 때문으로 여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성공 인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치 식물을 키우든 성공 인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먼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반복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았고 목표를 세웠다면 성공을 예감하며 반복적인 훈련과 학습을 할 차례입니다. 성공을 예감하다 보면 확신이 되고 확신은 점차 현실이 되어서 나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마치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것처럼 성공 예감은 확신으로 변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릅니다.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성공을 예감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나는 꼭 성공할 것 같다 하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목소리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차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이 빈말처럼 느껴져서 성공 예감이 들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아서 그 앞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난 정말 부지런해 그러니 꼭 성공할 거야 난 창의력이 풍부해 그래서 꼭 성공할 거야 난 재능도 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꼭 성공할 수밖에 없어 훗날 성공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예감하고 내 안의 성공인자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자존감도 상승합니다. 성취감을 맛보려면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 좋아하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활기 있게 살아가는 까닭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 중 하나가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다 보면 자신감과 함께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뇌는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면 뇌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가면 목표와 관련된 뇌세포들이 생성됩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자리잡고 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뇌는 나이를 먹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 어지간한 일로는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가 일상에 길들여지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편리하긴 하지만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세상보다 한걸음 앞서간다는 마인드로 도전을 즐겨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자신을 기꺼이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나이 먹을 틈이 없어서 원래 나이보다 젊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즐거워지면 자존감 또한 높아집니다.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신나고 설레고 기쁜 일이 또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말을 잘하면 유명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재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온갖 재앙을 온갖 재앙을 똥물처럼 뒤집어 써야 합니다. 말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통하는 대화를 하려면 눈치도 있어야 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말실수는 대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빚어집니다. 흥분해서 내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불쑥 내뱉게 됩니다. 넌 참 속편해서 좋겠다. 나도 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따박따박 월급이나 받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 일은 여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김대리와 입사 동기라면서 여태 뭘 배운 거야? 이런 말들은 감정 과잉으로 인한 배설물에 가깝습니다. 이익을 안겨주기보다는 대개 분란과 논쟁을 불러옵니다.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아무리 처신을 잘했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험악한 말을 내뱉으면 인품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은 저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양되었다고 해서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대책 없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비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시요 비난입니다. 말에도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할 때 적정 온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말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리고 지나치게 뜨거운 말은 무르익은 분위기를 녹여버립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관 철학 사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내뱉는 순간 허공에서 사라져버린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흔적 없이 사라져도 인간의 기억은 그 말을 오래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말이란 토끼처럼 부드러울수록 좋다 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생각에서 나옵니다. 소통하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평소에 생각이 거칠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소통하는 대화는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면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만심이 높은 것입니다. 자존심이란 인간에게 영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자존심은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을 갖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무리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이 납니다. 벌과 나비가 꽃을 향해 모여들듯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사람도 관심을 갖고서 함께 성장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성공에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융복합의 시대이니 그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자신의 비전을 말하면 자극을 받거나 영감을 얻습니다. 비전을 말하는 것은 잘난 채와는 다릅니다. 잘난 채는 비교 오위에 서겠다는 마음가짐 이지만 비전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성숙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빈자는 빈자끼리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각종 정보를 교환합니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성공했거나 성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누군가의 비전을 경청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 해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안목을 넓힐 수 있고 내 일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비전이 없거나 막연하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라도 내 편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 이렇게 소통하면 모두 내 편이 된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말의 품격을 높여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